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을 짧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일본 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이 앞으로 본격화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작년에 일본의 수출 무역 보복 이후에 그때는 직접적인 수출 규제 방식이었는데 별로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이런 특허 침해 소송 같은 방식으로 본격화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국정감사 때만 해도 특허청이 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는데 이 건 외에도 한 건이 추가로 더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특허 침해 소송 등의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아마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두 건인 거네요. 일본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특허 침해 소송이 계속 들어온다면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일본으로부터 우리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위해서 주로 특허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허 대응센터를 만든다거나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이 공동으로 일종의 국가 기술 독립을 위한 특별기구 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특허 침해 소송이 문제가 될 텐데요.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일본의 전범 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현장이 지금 법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일본의 전범 기업이 글로벌 세계 1위 업체여서 사실은 무한정 돈을 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게 국내 최대 로펌 김현장 아닙니까? 그것에 맞서는 우리 기업은 중소기업 규모여서 우리 대리인도 굉장히 어렵게 구했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인데요. 이 싸움에서 패소를 할 경우에 국내 소위 한일 기술 독립전에서 우리가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소송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